중학교 내신 준비는 특히 문법에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때 분명히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해할 만 하죠. 그렇죠? 중학교 준비를 초등학교 때 한다는 건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이 쓰는 문제집을 그대로 주고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내신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문법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문법이 준비가 되느냐. 그러면 문법 교재를 준비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막 해요. 개념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주관식 문제, 주관식 예상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해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은 개념 설명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고 주관식이죠. 저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말하기, 쓰기부터 문법을 완성시킵니다. 용어는 나중에, 나중에. 완전히 말하고 쓰고를 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습득이 됐을 때 나중에 하는 게 용어 가르쳐주기, 객관식 문제 풀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관식 먼저 제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의무사 플러스 투분사야 라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패턴이 있거든. 그 패턴을 가지고 말하기를 시키는 거죠. 그는 언제 나를 만나야 할지 모른다. 그는 모른다니까 he doesn't know. 언제 나를 만나야 할지. when to meet me. 그 문장을 말하기, 쓰기를 푸지런히 1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말하기, 쓰기를 하면서 문법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나라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는 말도 쓰지도 않죠. 한나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툴을 붙이면 이렇게 뜻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투분전사가 어떤 경우에 어떤 품사로 쓸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암기시키는 겁니다. 통째로 다 암기시켜야 되는데, 구구단을 암기시키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셈, 나눗셈 제대로 하려면 구구단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뭐 2단계만 하고 3단계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알아야 곱셈, 나눗셈이 되는 것처럼 문법도 중학교 수준의 문법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부지전히 말하고 쓰고와 암기를 병행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잠깐 오늘 투분전사가 끝났어. 내일 동명사할까?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휘발성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주관식 탭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성한정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유인물이라고 나와있죠. 내용을 보면 관계대문사 왓을 활용한 겁니다. 문법이 뭐다라는 설명은 없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관계대문사 왓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예 이 패턴을 말하고 쓰기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주관식 대비 문장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쓰고 말하기부터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쓰고 말하기를 할 수 있을 때 1년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용어 소개입니다. 어, 예전에 너가 했던 거 있잖아. 투 한다고 했던 거. 그거 학교에 가면 투 부정사라고 하거든? 거기에 의문사라는 게 붙는데 거기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육화 원칙에 관련된 거. 그런 말들을 의문사라고 해. 그래서 의문사와 투 부정사가 붙어있는 표현을 이렇게 시험에 낸단다. 라고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1년 동안 암기도 했죠. 말하고 쓰기도 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용어 설명하기. 어, 너네들이 알고 있었던 거 이제 학교에 가면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학원에서 하는 방법과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절대 까먹지 않아요. 말하고 쓰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장을 용어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 문장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은 요령은 말 그대로 요령이에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적절한 의문사를 골라서 빈칸에 쓰세요.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그냥 말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문법을 배울 때부터 말하기, 쓰기부터 적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운 겁니다. 용어는 모를 수 있지만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처음에 왜 중학교 내신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쓰고 말하기, 문법 안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꼭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안녕!